안녕하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아까랑 과일도에 Just One Ten Minute 무렵에 딱 그런 다가가 생각나서 Just One Ten Minute 한번 해볼까? 하면서 테마를 찾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항상 가지만 처음에 Just One Ten Minute 지금 거의 44분 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모순 방송이에요 인사하고 싶어서 집에 찾아왔어요 잘했죠? 귀엽다 또 또 그렇다고 해줄게 아이 아루아 저 또 너무 제대로 하면 또 저 아이 또 엄청나죠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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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하는 중 만약에 집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야겠다 우리의 집에서 유명한 상황 우리의 집에서 공격하는 사역 도대체는 우리의 집에서 공격하는 사역 우리의 집에서 공격하는 사역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기도 하고. 안 왔나요, 안 왔나요. 여러분, 저 그래도 그 정도 힘은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녁에 얘기했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녹음실에 왔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우리 너로와서 그리운 날이었어요. 필요한 날이었어요. 여기 앞에서 힘이 돼주세요. 너의 편이야. 최고야, 최고야. 나도 할게. 너의 영원한 동계 편려라. 진짜 영원한 동계 편려라. 저한테는 포커스 준비해서 오래오래 함께 나아갑시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건, 힘든 일, 슬픈 일이 있건 함께 나가는 그런 공반들이 있어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의 영원한 동계 편려라. 혜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連연을 주신 후에 3회에 들어가는 자세한 동계 편려라. 정답을 주신 후에 3회 damals 출연하고 우리의 영원한 동계가 겠다. 홀딩화! 홀딩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못 받았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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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제 곁에 있으면 저는 항상 여러분 뒤에 서 있을게요 앞에 서 있을까? 앞에? 뒤에? 왼쪽? 아니 이거 오른쪽이네 왼쪽? 왼쪽? 저는 여러분의 사방에 서 있을게요 뒤돌아가도 있고 앞에 가도 있고 약간 옆에 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가도 있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